자, 1번은 이제 뭐 지하자원 문제죠. 자, 가는 고령토, 퇴적광상의 비금속 광물자원이고요. 활석, 이거는 변성광상의 비금속광물자원이죠. 둘 다 비금속이니까 재룡과정 거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기업반, 가는 주로 화성광상, 아니야. 퇴적광상입니다. 고령토는요. 그 다음에 나는 비금속광물자원인 거 맞죠. 그 다음에 가하고 나중에서 둘 다 비금속광물자원이니까 재룡과정 거칠 필요는 둘 다 없는 거야. 그럼 맞게 얘기한 학생은 B. 한 명밖에 없겠지? 자, 다음. 2번. 자, 우리가 이제 원시태양계, 우리 태양계 형성과정을 보통 태양계 성원설과정 많이 설명을 하지. 그럼 태양계에 이제 성원들이 뭉쳐가지고 중심부에 이제 태양을 만들어. 태양은 대부분 수소하고 헬림으로 되어 있지. 그리고 이제 이 작은 성원들이 태양 주위를 이제 회전을 하잖아. 일단 회전을 할 때 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이렇게 원시 행성들을 만들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회전을 하다 보면은 원심력 때문에 회전하는 면 방향으로는 수축이 잘 안 일어나는데 그와 수직한 방향으로 수축이 잘 일어나지. 그러니까 거의 같은 면상의 물질들이 뭉치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때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 자체가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행성들의 공전 방향이 예외 없이 전부 다 태양 주위를 우리가 천국의 북쪽에서 내려다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공전 방향이 동일하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태양계 성원서를 지지해주는 증거가 되는 거지. 또한 태양보다 가까운 쪽에서는 이제 태양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태양풍에 의해서 이게 뿜어져 나갈 때 좀 밀도가 크고 좀 무거운 원소들이 태양 근처에 버틸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태양에 가까운 지구형 행성들은 주로 밀도가 큰 돌댕이로 돼 있는 암석형 행성이고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벼운 것들은 수소나 헬륨이나 아니면 암모니아 그리고 얼음 같은 걸로 돼 있는 기체형 행성들. 이런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차이점을 또 우리 태양계 성원서를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기억이 지구가 되겠지.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층상구조가 분리가 됐네. 그러면 우리 원시 지구의 행성 과정 미행성의 충돌, 마그마의 바다 형성, 멘틀고 핵의 분리, 층상구조의 분리, 원시 지각과 그다음에 원시 바다의 형성 이런 과정들. 자 그리고 기억번. 원시 태양의 주요 구성 성분은 수소하고 헬륨. 맞네. 현재 선간 물질도 대부분 선간 기체로 돼 있지. 선간 물질, 선간 기체, 선간 티클, 선간 기체, 수소, 헬륨, 분자원 이런 식으로. 자 원시 행성들은 그리고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원시 태양 주위로 공존한다. 맞고. 그 층상구조는 마그마의 바다 형성 이후에 만들어진 거. 맞겠네. 자 그럼 3번. 자 문제는 이제 동일 위도라는 말이 있지. 동일 위도. 그럼 동일 위도면은 우리가 지구 내부의 물질의 밀도가 전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표준 중력은 같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준 중력이 똑같다고 할 때 A하고 B의 중력 이상을 측정을 했어. 그랬더니 리은은 A 대신에 B가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원래 A만 있던 곳에 A의 일부가 B로 바뀌었더니 중력 이상이 플러스가 됐어. 중력이 더 실측 중력이 커졌다는 얘기지. 그치? 아 그러면은 A하고 B의 밀도는 A보다 B가 좀 더 무거운 거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중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서 이제 단진자를 설치를 해서 단진자의 주기를 측정을 하면은 단진자의 주기는 이렇게 나오지. 이 중력 가속도. 즉 중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건데 이건 내가 단진자를 가지고 거기 가서 실제로 중력을 측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실측 중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실측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자 이제 여기 중력 이상이라고 하는 게 실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빼버리는 거잖아. 그럼 표준 중력은 기역하고 니은이 똑같아. 근데 기역 지역은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작고 니은은 실측 중력이 표준 중력보다 큰 거잖아. 그럼 실측 중력의 크기는 기역보다도 니은이 좀 더 크겠다. 그럼 단진자의 주기는 중력 가속도가 더 크게 나타나는 니은 지역에서 더 짧게 나타나겠지. 이거 판단하는 얘기야. 자 그리고 기역번. 표준 중력은 똑같아야 돼요. 위도. 항상 표준 중력은 뭐만 본다? 위도만 본다. 그 다음에 암석의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맞고 단진자의 주기 기역보다 니은에서 짧은 거 맞고. 이렇게. 알겠지? 자 다음. 4번. 우리가 이제 우주의 구조를 볼 때 이제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있지. 은하들이 모여가지고 은하군이 되는데 우리 은하 부분에 우리 은하를 포함하고 있는 거 국부 은하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은하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물론 은하단의 개수가 은하단을 구성하는 은하의 개수가 은하 부모는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리고 얘네들이 뭉쳐가지고 이제 초은하단 만들지. 초은하단을 뭉쳐가지고 거대 가락과 거대 공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주의 거대 구조를 만들지. 자 근데 문제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은하 집단 ABC에 포함 관계하고 ABC에 포함된 은하 중에 일부를 나타낸 건데 ABC는 각각 국부 은하군 국부 은하군 그 다음에 천여자리 은하단 음 이거야. 그 다음에 C가 천여자리 초은하단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A가 국부 은하군이다. 맞습니다. 우리나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니은 번 공간적인 규모는 A하고 B가 있어 국부 은하군 은하단이 있는데 은하의 개수는 국부 은하군보다는 은하단이 좀 더 커요. 알겠어요? 니은 잘못된 거고 그 다음 디귿 번 C와 같은 초은하단들이 모여서 우주 거대 구조를 형성한다. 우리 우주 거대 구조에서 거대 가락들 있죠. 이런 거대 가락들이 겹쳐지는 곳이 물질의 밀도가 커서 거기서 은하들이 되게 많이 탄생하면서 초은하들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